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홈에서 전기배송공사 없이 3로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로 스위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조명에 220V 전원을 공급하면 조명이 켜지죠. 여기서 라이브선을 자르고 스위치 복스로 내려볼게요. 그리고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조명이 켜지겠죠. 반대로 스위치를 끄면 조명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스위치의 원리고요. 조명 하나를 양쪽에서 제어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모두 3로 스위치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로 스위치는 회로도 다르고 배선도 한쪽은 라이브선이 들어오고 나머지 한쪽은 조명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3로 스위치끼리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3로 스위치의 배선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만 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그림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조명이 켜져 있겠죠. 이때 왼쪽의 스위치를 누르면 길이 끊기기 때문에 조명이 꺼지는 거죠. 다시 왼쪽의 스위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조명이 켜집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스위치를 누르면 오른쪽 스위치에서 길이 끊기기 때문에 조명이 꺼집니다. 다시 왼쪽 스위치를 누르면 조명이 켜지겠죠. 이게 바로 3로 스위치의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3로 스위치는 복도가 긴 공간이나 계단에 있는 공간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긴 공간에 스위치가 하나라면 한쪽 끝에서 조명을 끄기 위해 먼 곳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양쪽에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3로 스위치의 목적입니다. 스마트홈에서는 이 3로 스위치를 무선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쪽에 스마트 스위치에 조명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스마트 스위치는 전원만 공급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전원 공급이라는 건 중성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화를 설정하는 게 핵심이죠. 조명이 연결되지 않고 전원 공급만 받는 스위치는 스마트홈 앱에 스위치로 등록했을 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가능하고 꺼졌다 켜졌다는 신호를 보내주면서 상태도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사전 준비는 됐습니다. 이제 플랫폼별로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마트 싱스를 먼저 볼 건데 스마트 싱스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연결이 안 된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면 조명이 연결된 스위치도 켜지거나 꺼짐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명에 직접 연결된 스위치는 조명을 직접 제어하게 되고 전원만 공급받는 스위치가 조명이 연결된 스위치를 제어하기 때문에 두 개의 스위치로 하나의 조명을 모두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 홈킷은 자동화에서 켜기 끄기 옵션 그러니까 토그를 지원하지 않아서 기본 자동화로는 구현이 어렵고 쇼컷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자 홈킷에서 자동화 추가를 눌러줍니다. 액세서리가 제어되는 경우를 선택하고 조명이 연결되지 않는 스위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켜질 때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누르고 맨 아래로 내려서 단축어 변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여기 추가가 되어 있는 거는 삭제를 하고요. 동작 검색에서 홈을 검색하면 상태에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액세서리 상태를 선택하고요. 실제로 조명이 연결된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서 대기라고 있죠. 1초를 대기하고 이번에는 스크립트에서 조건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눌러서 맨 위에 액세서리 선택을 하고 실제로 조명이 연결된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가 켜짐을 선택해주세요. 다시 홈을 검색해서 홈 제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실제로 연결된 스위치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끄기로 설정할게요. 방금 추가한 걸 길게 누르면 이걸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조건문 아래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다시 홈을 검색해서 홈 제어를 선택하고 또 실제로 연결된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켜기로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밑으로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끝났는데 다음을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똑같이 자동화 추가를 해서 조명이 연결되지 않은 스위치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꺼질 때를 설정해줘야 돼요. 단축으로 변환을 다시 가서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삭제하고 홈에서 조명이 연결된 스위치 상태를 가지고 오기 그죠? 그리고 1초 대기 조건문 추가해서 조명이 연결된 스위치를 추가하고 이 스위치가 꺼짐인 경우에 다시 홈 검색을 해서 스위치를 켜고 위로 올려줍니다. 다시 홈 검색을 해서 스위치를 이번에는 끄고 다시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자동화를 만들어 줬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죠? 애플은 정말 자동화가 사용자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카라를 한 번 보겠습니다. 아카라는 최근에 출시한 H2 스위치에 3로 스위치 설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H2 스위치에서 이 메뉴를 들어가 보면 조명이 연결된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따로 자동화를 만들지 않아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스위치를 선택해주면 아카라 플랫폼 차원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카라는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편하죠?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위치를 두 개나 사용하는 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시거나 기존의 3로 배선을 활용해서 일반 스위치랑 같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통적인 3로 스위치를 지원하는 스위치를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의 3로 배선을 지원하는 스위치들은 미국 아마존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스노프 모듈 같은 경우도 3로 스위치를 지원하는 게 있고 최근에 출시된 재미스마트 스위치도 3로 스위치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스위치도 한 번 테스트해보고 조만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홈에서 무선으로 3로 스위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3로 스위치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 고민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